다음 보내고, 딱 3시간 뒤에 큰일 났어. 아침까지만 해도 이 펜이 이거 음 나도 멋진 듯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떨려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지. 그 상황에서 나를 구출시켜 줄 건 바로 당신들. 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다. 나 오늘 완전 ENFP처럼 입고 왔단 말이야. 패턴, 그리고 여기도 패턴, 앤 컬러, 매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좀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나 이따가 딱 보민호에게 등장하고 이렇게 기절하는 거 아니야? 딱 모모도 보고 그래서 은가멜을 중력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동남에 종료하겠습니다. 꺄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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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대화하시다가 잠깐 멈춥니다. 대화하시다가 피식하고 다시 얘기하시는데 너무 떨린다, 꺄헝! 밑에서 웃고 계세요. 어떡해, 꺄헝! 꺄헝! 진정해! 진정해! 꺄헝만 해. 헝! 꺄헝, 헝. 어떡해. 나의 손끝을 느껴봐. 지금. 전해진다. 그치? 짱차가워. 칫! 아아악! 아아아아악! 만약에 멘트하시고 쭉쭉 노래해 하시잖아요. 아 그게 나을 거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해보고 그냥 하면서 그냥 체크! 네 오프는 거는 정말 장소가 참 제약이 많아 그래서 뮤직뱅크 아침에 드라이 리허설 할 때 음악 소리 엄청 커서 내 소리 묻히잖아 마이크 봤는데 그 커튼에 숨어가지고 맨날 용선이랑 나랑 거기 각각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거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리허설 탁 끊기면 이렇게 엄청 추워 리허설 좀 힘들지 아침 리허설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고음이 힘들어 그냥 하하 칭 근데 오늘 아 왜 계속 안 찍어줘요 끊으라는 소리들 안 보여요 이건 그냥 저의 끼부림 중에 일종의 하나예요 칭 애쌍이라고요 근데 오늘도 고음이 있어 바로 우모들은 모르는 이벤트곡이 숨어있기 때문이지 바로 그건 OST죠 이번에 아주 대히트를 쳤던 오쏠의 붉은 꽃꽃 OST를 부르듯이 OST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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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휘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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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정말 나 정말 떨려 밖에서 저 목소리 느리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라이브 찢었어요? 네 꾸며주시는데 같이 쟁꾸매고 있자면 찢을게요 The end 기다려구 이 사람들아 이모 등장 어떻게? 심장이 방탄해요 오늘 올라오다 말고 어디있어? 약간 긴장돼서 중간쯤이 안 긴장돼 미쳤다 즐겨 안 즐겨줘 지금은 데뷔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진짜 웃겨? 팬들 입장 잘 시켜줬어요? 네 그래요? 입장이 괜찮은데? 아니 웃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는데 안 웃겨 마이크 탈게요 Let's go! Let's go! 화이팅! 화이팅!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몇 번 하네 Let's go! Let's go! Let's go! 아 그만! 그만! 나 지금 떨려서 안 나올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마이크 탈수 나 마이크 탈수 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이래야지 지도해 같이 우리 가 있을게 가시죠 같이 꼬아 다행이다 파이팅 할 수 있다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4번째 저 지금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 없는 공연 될 것 같네요 전 지금 콜택시 불러서 갈 거예요 안녕 이 꼴로 네 맞으세요 칙 하지않아 1년 미루는 거 어때요? 시장님? 아 어떡해 다들 같이 떨고 계세요 지금 다 블루투스 연결돼 있거든요 오빠만 끊겨 있어 오빠는 하나도 안 떨려 해 대표님들도 이제 올라가셨고 직원들도 올라가셨어요 도키도키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마인드 컨트롤 하는 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긴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attended 네네 콜택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15초! 지장님! 지장님! 저 토 나와요! 저 지금 토 나와요!! 창문 시장 마인드 컨트롤 영상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이야. 네, 스탠바이 하시고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 더 어색한 건 말이 없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약간 처음에 톡닥거릴 수 있거든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앨범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더 라이브 회사 식구분들도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고 라디오로 봐서 정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엄청 많이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아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곡이나 앨범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차차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금빨 찍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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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해 불가 좀 이상해 자꾸 묘지게 불가능이 담당 자꾸 다 숨겨도 돼 I can't stand everyday 신경 쓰이는 게 좋아 난 참 묘해 컴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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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뭔지 아시죠? 뮤직게임? 여러분들도 짬바가 있으시잖아요. 일단 뮤비 잘 감상하시고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 다시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나올 거니까 뮤직비디오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순조롭게 잘 갔다. 시간? 좋았어요? 떨리는구나. 이게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돼. 그리고 앨범에 대한 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지금도 많이 내가 아끼는 거예요. 원래는 솔직히 한 3시간 놀 수 있거든? 좋아해야 될 텐데. 막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진짜 나는 어떡해. 이게 원래 핫 소리가 있는데. 예! 변하시면 됩니다. 2. 2. 2. 3. 2. 3. 2. 너의 향기를 데려와 가까이 닿는 것 같은 느낌의 맘 더 곰칠에 행복해져 조금씩 너와의 시간을 두 손에 담은 채 걷다 보면 햇살 가득 풀면 네가 내려와 텀빈 맘 환경이 너로 쌓여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의 날들이다 밝은 빛으로 새겨져 Let us feel it like 진짜 이벤트쟁이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너무했어 그거에 저도 부흥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할 거고 올해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거니까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잘할게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히 가시고 들어가시는 길에 제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 저의 음감회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발매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도 얼른 스밍을 해야겠고요 또 너무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제가 더 좋은 퀄리티 높은 그런 아주 멋진 음악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지켜봐주시고 또 재밌는 콘텐츠와 다양한 활동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 그리고 눈 모두 사로잡겠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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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